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철명수입니다 자 이번에 12월 6일 새벽 1시부로 새로운 전작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과연 어떤 업데이트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새로운 영웅이 3개가 추가됐네요 무기 에드윈 뱅클리프와 실바나스 윈드로너 대학당 라팜이 나왔습니다 자 에드윈 뱅클리프는 무기 연마라는 역량이 있네요 비용이 1위고요 하수인에게 이번 턴에 내가 산 하수인 하나당 1,2를 부여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번 턴에 하수인에 3개를 샀어 그러면은 비용 1을 들여서 걔한테 3,3 버프를 주는 거야 2개를 사면 2,2 버프를 주는 거야 되게 좋은데요 너무 좋은게 뭐냐면 비용 1을 들여서 4,2,3을 살 때마다 1,1 버프를 주기 때문에 예전에 무클라나 아니면은 그 밀리피세트 만화스톤 같은 역량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골라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랜덤인지 지정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에드윈 뱅클리프 자 두번째 실버나스 윈드러너 벤신의 축복 비용이 0입니다 아군 하수인을 제거하고 양옆의 하수인들에게 1을 부여합니다 자 이거는 판매가 아니라서 돈도 안주고 어 그 1골드를 손해보는 대신에 어 그 친구들한테 양옆의 1,1 버프를 주니까 그 정도면은 어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특히나 이제 처음에 1골드 1코스트에 하수인을 하나 사고 2코스트에 보통 레버블하고 3코스트에 2개를 사잖아요 근데 팔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갖고 와서 낸 다음에 팔면 1,1 버프를 받고 가니까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돈을 못 받으니까 못 사네 초반에 좀 별로겠다 그죠? 어 이거는 그냥 실버나스 써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에드윈 뱅클리프는 일단 좋고요 대학당 납합 내가 가져야겠어 비용 1이고요 다음 전투 때 처음으로 죽인 하수인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강화 효과가 없고 황금이 아닌 일반 융합체를 잡으면 융합체를 갖고 오고 보통 융합체를 잡거든요 많이? 그럼 융합체 후반 가면 융합체 융합체 융합체로 황카도 만들 수 있겠네? 비용을 1을 쓰긴 써야 되겠네? 그리고 불안 잡을 수도 있고 보통 빗송본이랑 불안을 도발 이렇게 주면서 휘둘러치 기각을 많이 막거든? 툭 치면 걔네들 갖고 올 수 있겠네? 야 이거 미쳤는데? 초반에 쓰기 어렵겠지만 가면 갈수록 사귀겠는데? 그리고 1골드를 쓰는데 이게 전혀 손해가 아닌 게 싸우다 보면 무조건 하나는 잡는단 말이야 그러면 1골드를 써도 다음 톤에 팔아도 1골이야 강화 효과가 없고 황금에는 일반인 건 당연한 건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손해는 아니야 근데 이게 초반에 쓰기는 어려운데 아니 이게 너무 좋은 게 3라운드에요 하수인 2개 사잖아요 근데 하나만 사고 영룡 눌러놓잖아? 리롤 돌리면서 하나 사고 영룡 눌러놓잖아 그럼 하나 갖고 오잖아 다음 톤에 상대 거 다 갖고 와 그럼 또 리롤 돌리면서 또 찾을 수 있어 이거 이거는 너무 좋은데? 오히려 이게 겔리웍스 영룡 상위환도 되는 게 이게 1골 남을 때 그냥 눌러놓으면 다음 톤에 1골을 갖고 오는 거라 겔리웍스 영룡 상위환냐 와 이거 너무 좋네요 겔리웍스 이제 사라지나요? 아 그래서 사라지네요 자 일시적으로 제외되는 영웅들 패치스, 바텐더, 피라마드, 퓨트리사이트, 무역왕 겔리웍스 너무 애들이 약했던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가 사라지네요 지금 사실 얘네 나오면 잘 안 골랐거든요 그래서 다 사라지고 어 밀레프덴트 많았던가 리치 바자이야리 돌아왔어요 무클라는 안 나왔고 밀리프덴트 이게 기계덱 다시 뜨겠네요 오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수인 왕, 무라, 오라, 떠다니는 감시자가 추가됐네요 자 떠다니는 감시자는 원래 있는 카드죠 4턴에 영웅이 피해를 받을 때마다 2, 2를 얻습니다 3골드 아수인 다 3골드죠 삼성 아수인이란 얘기인가봐 아 요거는 약간 그 저거 뭐죠? 1코스 침착맨이랑 같이 쓰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얘네요 12, 6, 5성이고요 전투의 암성 내 다른 멀록들에게 4살을 부여합니다 근데 전함과 중매야 이거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단점은 도발이 없다는 건데 아르거스 쓰이면 되거든요 아르거스 씌우고 아 황카스펙이야? 아 이게 황카야? 그러면은 6, 그렇지 6, 3에 2, 2이지 아 그게 맞지 그래 그게 맞지 황카지 아 아 6, 3에 2, 2이라고 그래도 좋긴 해 근데 멀록들은요 사실 멀록이 좋은 이유는 독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 시린빛 예언자가 더 좋을 것 같고 얘는 나오면 독성이 없거나 나오면 시린빛 예언자 다시는 그냥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그리고 전함은 좋은데 중매 효과는 결국 필드에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 자체의 어떤 도발을 지켜주면서 이런 게 아니면 그렇게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충분히 좋은 카드죠 네 어 이렇게 두 장인데 어 이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써보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얘는 악마는 좀 재밌을 것 같네요 자 밸런스 하수인 빗성군이 드디어 건드렸네요 네턴이 끝날 때 무작위 기계 멀록 악마 약속이 2일을 부여합니다 해서 2일을 부여합니다 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무조건 했어야 되는 버프예요 저는 1일이 아닐까 싶었는데 2일만 해도 이게 1이면 좋거든요 독성도 있고 해서 근데 2일이면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너프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성군이는 초반에 나온다면 너무 좋을 거고 대신 후반에 나왔을 때 무조건 사고 보는 느낌은 아닌 게 체력이 낮아버리면 교환이 잘 돼요 그러니까 중매덱이나 기계덱 같은 거에 교환이 잘 돼서 그냥 무조건 버티는 게 안 돼 그래서 어 확실히 빗성군이의 너프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적당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좀 쓸만하진 않을까 음 근데 지금처럼 무조건 뽑고 보는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절묘한 것 같아 영웅 밀리프댄트 마나스톰 땜장이 영능이 밤에 섭취하는 기계를 1일 넣습니다 해서 공격력만 얻습니다 아 별로죠 많이 별로죠 1일에서 1공은 너무 많이 크고 이걸로 큰 차이가 없는 애가 거의 유일하게 코발트 소병 정도예요 첨보 있는 애들 첨보 리필 할 수 있는 애들 정도는 그런데 초반에 이게 이런 많이 안 좋아지긴 했죠 이게 차라리 체력 1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공격력 1은 좀 큽니다 그래도 뭐 나쁘진 않죠 없는 것보단 뭐 이런 여기 일시적으로 제외되는 애들 보단 좋긴 한데 이건 적절한 점 더 푼 것 같아요 자 패치워크 생명력이 40에서 60으로 증가합니다 해서 40에서 5 아 이런 패치워크 안 하죠 55 정도면 몰라도 40에서 50이면요 이걸 누가 씁니까 이 영능으로 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이런 거 줘놓고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줘놓고 패치워크를 50으로 너프하면 아무도 안 쓰죠 어 요거는 너무 별로네요 얘네 둘은 많이 너프가 됐네요 그래도 얘가 얘보다 이런 패치워크보다 좋아요 패치워크는 곧 가겠네요 예 물론 그래도 체력 10이 나쁘진 않지만 체력 10은 진짜 너무 안 좋아요 한 55는 돼야 돼 60은 좀 많았지만 50은 돼야 돼 자 AFK 첫 두 턴을 넘깁니다 3,4단계 하수인을 보유하고 시작합니다 해서 3단계 하수인 둘을 아 요것도 맞아요 AFK도 이거는 이제부터 3단계 먼저냐 4단계 먼저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둘 다 쓰면 되는데 코발트 수호병을 그리고 무리의 지도자를 그리고 영혼고개사를 각각 기계 야수 악마 덱의 시작점이 되는 하수인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덱을 짤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게 좀 더 편해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약간 3단계 AFK 만나면 그냥 사기를 당하고 시작하잖아 요거는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적절한 패치였고 AFK를 3단계 만났어도 이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론 강력한 하수인 둘을 보유하긴 하지만 지금처럼 사기급은 아니고 그리고 AFK 입장에서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어떤 덱의 시작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어 버프 요새 이거 패치가 괜찮다 요새 블리자드 패치가 아주 괜찮아요 자 왕지 왕지도 건드리네 내가 야수를 살 때마다 그 야수에게 1,2를 부여합니다 메타마다 바뀝니다 해서 1,2를 부여합니다 적절해 이거는 왜 적절하냐면 이게 랜덤으로 바뀐데 1,2가 너무 사기였어 근데 1,2를 부여합니다도 내가 고를 수 있으면 사기인데 이제는 랜덤이기 때문에 안 나오면 지금처럼 사기급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왕지는 그냥 리롤 돌리면서 맞는 것만 찾아도 초반에 완전 사기인데 1,2 정도면은 패치 전에 밀리피센트나 무클라 정도기 때문에 안 맞으면 버프가 없고 맞으면 그냥 좋은 정도야 이거 되게 적절해요 어 이거 너무 좋아요 자 리치 바자이알 피해를 삽 입습니다 황금동전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해서 이것도 적절해 삽 좀 셌어 근데 이러면 리치 엄청 좋아져요 오 야 좋아 적절해 자 위대한 아카 잠자락 얼음방패를 연속으로 발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더 구원의 손길이 발견할 수 있는 비밀에서 그래 구원의 손길 좀 의미 없었어 갈라지는 환영이 그러면 1등상이 되겠네 그리고 어려워졌다는 건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갈라지는 환영 고르다가 이거 골라도 되고 얼방은 당연히 어려워야 되는 게 맞아요 아예 없애도 돼 얼방은 솔직히 얼방은 없애도 되는 비밀이야 갈라지는 환영이 이러면 원탑이고요 여기다 저는 차라리 아까 그 누가 그랬지만 경쟁심 같은 거 상대가 때릴 때 발동하는 경쟁심 같은 거 좀 해도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 얘는 적절해 이것도 그렇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새로 나온 벤클리프나 대학당 라팜이 좀 좋아보이고 실마스도 충분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얘네 나온 거 무조건 좋아보이고 지금 패치워크는 좀 쓰기 힘들어 쓸 수도 있어 근데 좀 아쉽고 밀리피니트 많았으면 역시나 뭐 괜찮을 것 같고 AFK는 그냥 좀 이제 좀 너무 사기에서 적절해진 것 같고요 왕지도 너무 사기에서 적절해진 것 같고 이러면은 건드리지 않는 것들 중에 1티어 브란과 요구가 탑을 탑티어를 유지하겠죠 자 이번 패치도 저는 상당히 되게 잘한 것 같고 어 특히나 밀리피니트 마나스톰이나 비스톤곤니 AFK나 왕지 같은 거는 패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더 재밌어지고 어 좀 여기 메타에 좀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행왕님 카드 10팩 이상 모든 플레이어들은 추가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장 로비하면서 더보기를 아 그래요 통계치를 볼 수 있다고 좋네 이게 바로 그 통계에요 통계인데 어 상위 4등 안에 든 횟수 1등한 횟수 처치한 플레이수 한 턴 동안의 피 횟수 여러가지가 있는데 최장연승 14연승을 했네요 와 나 되게 잘했네 연승이 아마 4등 안에 든 걸 거겠죠 가장 큰 아수인이 1288 이거 아마 저거겠죠 플레이 시간 218시간 강화 횟수 이런게 나와있는데 사실 의미있는 통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 요거 2개 정도 자 이게 새로나온 전장 통계에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플레이한 5명의 영웅 왕지 패치워크 AFK 요구사론 네파리안인데 얘네 3개 다 이번에 너프됐죠 얘네 둘은 유지하죠 그리고 가장 많이 승리한 영웅 패치워크 왕지 요구사론 AFK 네파리안인데 뭐 많이 했으니까 많이 승리했겠죠 예 자 이렇게 나와있네요 어 요건 좀 의미가 있네요 사실 위에 수치들은 그냥 수치 정도고 그냥 아주 디테일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요것들은 좀 의미가 있네요 특히 가장 많이 승리한 영웅은 어 패치워크 왕지 요구사론 AFK 네파리안이다 어 이거 재밌네요 자 요렇게 패치가 됐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다음 패치 때도 보이겠고 제가 이번에 패치한 내용으로도 다시 한번 교육방송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내일은 다음 시간에는 어 제가 이걸 몇 번 더 해보고요 새로나온 패치에 맞는 영웅의 티어표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다음 시간에 봬요